이 파리올림픽을 바라보는 어떤 영적인 관점, 올바른 관점은 이렇게 무엇일까? 그냥 또 한 번에 33번째 하는 올림픽인가? 아니면 왜 이 올림픽이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인가? 파리올림픽을 이렇게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 그 과거의 역사로 좀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그 역사가 뭡니까? 저는 젠더, 젠더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파리올림픽에 문제가 되는 게 이번에 젠더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젠더, 젠더 하는데 우리가 위키백화에 들어가 보면 젠더라는 것은 사회적인 성이다. 사회적인 성. 생물학적 성이 아니고 우리는 남녀할 때는 생물학적인 성인 것이고 그런데 젠더하는 것은 사회적인 성이에요. 생물학적인 성이라는 것은 뭡니까? 태어났을 때 갖는 성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출생신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게 생물학적 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성은 뭐예요? 태어난 이후에 갖게 되는 성, 또 바뀐 성, 사회적인 성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넌 바이너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바이너리는 두 개인데 두 개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넌 바이너리 그리고 젠더 키워라는 이런 동호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것은 몇 번째 성이라고 해요? 보통 3의 성. 남자가 있고 여자가 이렇게 있고 거기에 또 제 3의 성이 이렇게 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젠더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가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위키비카야 이렇게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과학자 누구요? 시작한 사람이 존 머니라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몇 년도에? 1955년도에. 1955년도에 성과학자 존 머니라는 사람이 필두로 해서 이 생물학적 성과 이 젠더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구분하여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 1955년도? 뭐죠? 왜 이때 이 젠더 개념이 이분을 통해서 시작이 됐을까요? 1945년도에 2차 대전이 끝나고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생기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5년도부터 이 젠더 이론이라는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왜 이때 딱 이때에 1950년도에 젠더 이론이 시작이 됐을까?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70년도에는 뭘 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또 뭐가 나왔어요? 페미니스트. 페미니즘, 페미니즘, 페미니즘. 이것이 또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또 젠더하고 연결이 됩니다. 페미니스트 이론에서 또 젠더를 용어를 점차적으로 통용하기 시작을 하네. 그러니까 페미니스트하고 젠더하고 연결이 있어요. 안 돼요? 연결되어 안 돼요?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서 1980년대에 점점 용어가 의미, 용어의 의미가 점점 더 변화하기 시작하더니 사실 결정적인 것이 1993년도예요. 미국에서, 미국 식품의약국에서 우리가 이제 섹스하면 남자, 여자. 이 외국인의 개념에서는 남자,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력서를 쓰기도 했을 때 영어 이력서는 다 섹스로 되어 있죠. 그래서 남자, 여자. 메일, 페미니즘. 그런 개념인데 1994년도부터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도 뭘 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젠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벌써 젠더로 표시하기 시작한 지가 몇 년이나 된 거예요? 30년이 된 거예요. 지금 30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이 된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젠더라는 개념이 쓰인 거예요. 시작은 1955년도부터 이미 구분해서 시작을 했고 생물학적 성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1993년도에 이 젠더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문제가 됐는지 2011년도에는 뭐예요? 구분해서 생물학적 성을 말할 때하고 젠더하고 구분해서 또 같이 쓰기 시작을 했다. 이런 어떤 시작점. 그리고 미국에서도 1990년도. 그래서 미국에서도 젠더를 쓰는 것이 벌써 30년이 됐구나. 그런 생각을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활성화시킨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하죠. 이 젠더에 기억해서. 누구요?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어떤 철학차고. 무슨 이론가요? 젠더이론가요? 젠더이론가. 젠더이론가. 그의 조작이 정치, 철학, 윤리학도 있지만 어디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여성주의. 그리고 또 뭐요? 요즘에 말하는 퀴어, 퀴어, 퀴어. 쭉. 매년마다 퀴어 쭉 찬다고 그러잖아요. 이 퀴어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주디스 버틀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993년도부터 어디 대학에서 강의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아주 이런 어떤 것에 많이 노출된 게 다른 게 아니죠. 그 퀴어 이론과 젠더의 이론가인 주디스 버틀러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영향이 뭐요? 크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죠. 무엇보다도 그분이 쓰신 책이 있죠. 책. 젠더에 대한 인식에 도전하고 젠더 수행성 이론을 발전시킨 그의 조작. 젠더 트래블과 또 바디스 댄 매터. 매터 라는 건 중요한 것. 대신 연결되면서 바디는 몸의 복수예요. 바디스 댄 매터 라는 거예요. 중요한 몸들. 뭔가 이 중요한 몸, 남녀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지는 않죠. 젠더. 이 조작이 여성과 또 현재 퀴어 연구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디스 버틀러는 이 사람의 이것이 지금 우리가 퀴어 축제하는 이것과 거기에 있는 시발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냥 나옵니다. 이스라엘 정치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분쟁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친 팔레스타인적이라는 거죠. 누가요? 주디스 버틀러 라는 사람. 이것도 사실 영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주디스 버틀러 미국에 지금도 교수를 하고 있고요. 교수를 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 젠더와 큐어가 또 이렇게 활성화됐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젠더는 뭐예요? 반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죠. 그런데 이 젠더라는 것이 1955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쓰이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그때부터 반성경적인 젠더 이론. 그럼 왜 그때 생긴 거예요? 왜? 의도적이라는 거죠. 누구의 의도? 악한 마귀의 의도. 악한 마귀가 이 반성경적인 것을 모여 이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이 젠더 이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젠더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젠더 이론은 성경에서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죄라고 지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어찌 한 사람이 어떤 책 하나 쓰고 이렇게 구분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서 그렇다라고는 어떤 그런 사실이겠습니까? 영적인 관점에서는 엄청나게 큰 의도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럼 이 파급 효과가 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2000년대에 와서 동성교론 합법화예요. 그래서 2024 최근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표가 나와 있도록 2024년도까지 39개 나라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왜 젠더가 왜 이 반성경적이냐는 것을 이 지도를 보면 돼요. 그냥 이거 정말 젠더가 합법화된 나라는 대부분 어느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반성경적인 젠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합법화된 나라는 다 어느 나라예요? 기독교 국가예요. 놀랍게도. 아프리카는 좀 가난하고 순수하게 믿어. 그래서 아프리카는 그나마 없어요. 기독교 국가, 미국, 캐나다, 그리고 밑에 남미, 여기는 카톨릭 국가죠. 이슬람교, 이거 초벌됩니다. 죽어요. 죽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힌두교 안 돼요. 불교권 안 돼요. 공산권 안 돼요. 희한하게 타 종교에서는 다 그것을 금지하는데 기독교 국가에서만 또 그거를 허락해요. 여기는 자유가 없어요. 타 종교에서는.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는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에 축복을 하시면 이상하게 사람들은 뭐예요? 그 자유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써요. 이것이 지금 보여주는 그거예요. 미국도 2015년도에 동성교는 합법화가 이렇게 됐고 지금 프랑스, 지금 프랑스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으니까 프랑스에서 올림픽 2013년도. 이미 10년 전부터 프랑스는 동성교는 합법화가 된 나라 이렇게요. 젠더이론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2000년에 딱 들어와서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들이 다 뭘 합법화해요? 동성교론을 합법화해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동성교론이 막 일어나더니 그 동성의 어떤 젠더에 꽃을 피운 게 뭐예요? 프랑스 올림픽이에요. 여러분 우리 단순하게 프랑스 올림픽 2024년에 제 33년에 프랑스 올림픽 갔죠? 제가 볼 때는 1955년도부터 준비된 이 젠더와 이 동성애의 이것, 반성경증인 이것이 프랑스 올림픽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잘 보세요. 단어들 잘 보세요. 이 프랑스 올림픽에 개회식과 폐회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퀴어 예술 감독 토마스 졸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이 이렇게 나와요. 7월 26일 날 올림픽 개회식이 있었죠? 그런데 7월 25일 날 전날에 이게 뭐가 이렇게 SNS에 올라와 있는데 퀴어 올림픽 오프닝 세리머니 감독이라고 나와 있어요. 퀴어 올림픽이라고 이미 생각이 그렇게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퀴어 올림픽 오프닝 세리머니 감독이래. 퀴어 올림픽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 everyone to feel represented 모든 사람이 대표적인 거예요.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대표된다는 느낌을 받기를 원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남자도 여자도 퀴어도 모든 사람이 다 대표적인 느낌. 소외되지 않고 대표적인 느낌. 그래서 단어를 아예 처음부터 이 감독이 한 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퀴어 올림픽 오프닝 세리머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파리올림픽 때. 가장 논란 중에 하나가 기독교에서 논란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남자, 여자, 남성, 여성. 그런데 거기에 또 제3의 성이 나타나가지고 같이 한 방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 그 지금 퀴어 감독이 원했던 그대로 연출된 거죠. 남자도, 여자도, 제3의 성도. 같이. 여기서는 결혼 행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세 명이 계단 올라가면서 결혼 행진 남성, 여성, 어떤 성, 소수자. 같이. 서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림이 아주 이슈가 되죠. 왜? 우리가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런 최후의 만찬 그런데 여기는 여자로 바뀌어 있고 이 사도들은 다 뭐로 바뀌어 있어요? 드래그 퀸이라고 여장 남자죠. 남자로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을 비만 여성으로 퀴어로 트랜스. 그래서 저는 궁금했죠. 왜 이 여자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을 여자로만 표현을 한 건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쭉쭉 찾아보고 미국 자료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트위터죠. 지금 X. 바바라 부처예요. 이 여자 이름이 바바라 부처입니다.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서 있는 바바라 부처예요. 그런데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보니까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큐어고 레즈비언이고. 그리고 바바라 부처. 이름이 바바라 부처. 바바라 부처고. 유대인이고 큐어고 또 레즈비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지금 서 있는 거죠. 이게 머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모독할 만한가? 정확히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 바바라 부처가 자기 SNS에 글에 올린 게 이게 잡혔어요. 이 내용을 크게 보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지금 이건 지워졌어요. 이것만 남아있어요. 오 예스 오 예스 더 뉴 게이 테스트먼트.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한국말 해석해 볼까요? 오 예스 오 예스 게이 신약 성교. 뉴 테스트먼트죠. 우리가 원래는 올드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먼트요. 그런데 뉴 테스트먼트 가운데 뭘 되었느냐 하면 더 뉴 게이 테스트먼트. 자기가 올린 거예요. 지금. 자기 SNS에. 부처라고 돼 있잖아요. 부처라고. 바바라 부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의도는 뭐냐면 알고 섰던 거죠. 알고 이 예수님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시대가 열린 거예요? 새로운 시대. 게이 성경책. 이게 바로 신성모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큰일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가지고 뉴 테스트먼트라고. 게이 뉴 테스트먼트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렇게 바꿨어요. 또 의도가 또 나타나죠. 저 뉴. The feast of the girls. 신들의 축제였다. 신들의 축제였다. 이거는. The feast of the girls. 신들의 축제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축제.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처음에는 개막식을 그렇게 안 봤는데 제가 안 보고 나서 본 것처럼 말하면 또 안 돼서 제가 4시간짜리를 쭉 빨리빨리 돌려서 봤어요. 어디에서 문제가 되는 거 다 보고 이런 요소가 보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거 내가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쭉쭉 봤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 되는데 그런데 이 지금 이 장면 여기 지금 전체 4시간 중에서 여기 지금 앞에서 이렇게 데르크 킨들이 춤추고 하는 걸 몇 분 할애했는지 아십니까? 40분. 제일 길게. 40분 할애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날 그때에서도 이 40분 동안에 비가 엄청 왔어요. 다른 때보다도. 비가 쏟아졌어요. 쏟아졌어요. 그리고 안에서 이제 무대가 키위 무대가 있고 계속 이렇게 드래크 킨들이 나와서 춤을 춥니다. 거기에 이 장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에 이 부처의 생각에는 이 개념으로 뭐가 준비됐냐면 뭐로요? 신들의 축제 예수님도 바꾸고 성경도 바꾸고 또 하나님도 아닌 신들의 축제 개념으로 이게 지금 그때 된 거예요. 그래서 결정타가 그러면 신, 신 하나님 아니 어떤 걸 알지? 이거죠. 최후의 만찬이니까 밥이 있어야죠. 뭔가 먹을 게 있어야죠. 그런데 먹을 것이 식사가 딱 올라가고 딱 개봉이 되는데 이게 뭐였어요? 신이에요. 저분은 프랑스 배우검 가수입니다. 프랑스 배우검 가수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신곡 발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곡이 뭐인 거예요? 누, 누 뭐예요? 벌거벗은이요. 신곡이 벌거벗은.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프랑스 가수고 신곡 발표, 신곡 발표니까 또 벌거벗은이니까 그 옷을 다 안 입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연출한 신이 누군 거예요? 술과 욕망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연출한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도 바뀌어 있고 또 그 앞에 나와 있는 음식처럼 딱 개봉됐는데 그게 또 신이에요. 디오니소스. 술과 욕망의 신. 그리고 사람들은 다 드래기킨.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완전히 기독교를 하고 한 판 이렇게 버린 거죠. 그것을 올림픽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올림픽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완전히 기획된 거고 그런데 워낙 전 세계 기독교가 아마 난리 치니까 이걸 내린 거죠. 왜냐하면 저기 IOC 홈페이지에서. 그런데 방송 사에는 다 남아 있죠. 나체는 뭐 평화라는 메시지를 담다. 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으니까. 나체로 있는 상태에서 서로 싸우지 않으니까 그런 어떤 표현도 있고 그래서 나체 벌거벗은이라는 노래를 만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도 아니고 디오니소스라는 신을 또 숭배하고 있는 말은 다양성과 포용성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기독교의 그것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다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사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것이 올림픽 때 쫙 터진 거죠. 그래서 무슨 일 있는지 아셨습니까? 파리에 갑자기 한 도시에 불이 정전이 됐어요. 10분 동안. 그런데 유일하게 뭐만 불이 켜져 있어요? 대성전만.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타락한 올림픽 개막식의 최후의 만찬을 조롱한 이런 느낌? 파리 한 도시가 안목의 날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사크레케르 대성당만 불이 밝혀져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다 꺼져버리고. 이겁니다. 토요일 밤 10시에. 트위터에 올라온 거. 10분간. 정전이 다 됐는데 뭐예요? 4개 구해. 8만 5천명이 파리심 영향을 받았는데 불이 꺼졌어요. 그런데 여기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TV를 통해서 개막식을 받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봤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개막식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예수님도. 안 봤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빠서 안 봤나? 우리가 본 건 다 보니까 예수님도 개막식을 봤겠죠. 그래 안 그래요? 맞다니까요. 예수님도 개막식을 보셨어요. 나는 이게 조명이 나간 것이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요. 왜? 잠깐 10분 동안.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면 안 돼요.